자기야 형 계속 안 부릅니다 아이 형 역시 생일은 도기지 내가 우선 메시지 축하드립니다 난 이게 납니다 오빠 온거야 아이 형도 왔었다고 그때 나오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거야? 아 돌고 다져 형 다 먹어 생일이잖아 날만 먹어 난 좋아해 형 꼭꼭 씹어먹어 생일이잖아 케이크 사올까요? 형? 말 안 한 거 봐야 되는 거 같네? 나오지마 빨리 와 남자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무채쭈 형 계속 남는 거 형 축하해